마지막 곡에 있다면 무슨 조금만 크게 쳐볼까요? 손가락 불러보세요 여러분, 유튜브까지 유튜브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신하리아 그룹들의 팬카페라는 곳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한식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가 보시고 우리가 언젠가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맛있었죠? 네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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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